좀 추가적인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선거가 끝났지만 그런 공병호TV 채널에 대한 그런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시간 방송이 아직도 메인화면 공병호TV 메인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뜨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실과 진실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부모가 크게 배운 부모님들은 아니었지만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좀 자주 생각이 나죠. 어떤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죄 짓고 못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호야 죄 짓고 못 산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의 그런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잠을 잃을 수가 없죠. 본능적으로 걱정과 근심과 우려 같은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월 10일 새벽에 이제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아주 집중적으로 3구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부정선거에 직접 관접으로 관련된 고위직과 하위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지금 잠을 잃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이건영 씨도 그렇고 이건영 씨를 도와가지고 소위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국장급 그리고 그 하부의 주변 사람들 상당수가 개입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들은 정권이 더 이상 박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십 년간 이런 정권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자기 인생과 경력의 전부를 풀 베팅한 거죠.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이준석과 하태경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유재와 조갑재가 부정선거를 김진, 황장규, 황무임까? 장수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떠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양심을 속였고 사실을 직시하기를 속였고 그리고 대중들을 오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심겨운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주 엄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 진실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3구 대선도 엄청난 그런 조직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그런 대규모의 조작선거가 행해졌습니다. 이 조작선거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뭐 덮기가 힘들겠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일종의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그렇게 판단도 가려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해서 안 되는 짓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자각해서 우리의 참정권과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 해가지고 문제를 내맡겨두고 그들이 잘 해결할 것이다.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막판에 사전투표 동료 쪽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몰고 가는 것을 보면 권영세나 김기현이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에 관한한 노예한 정치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조용조용하게 또 다 정치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님 아워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코나를 밀어볼 필요가 있냐 우리가 이겼는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선거법 개정과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한 조사 재판 과정 이런 부분에 내내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바닥부터 제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지금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나 상대방 적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적당히 아량이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엄청난 실책입니다. 특히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적대감이나 적호감은 관대하게 대하거나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그 적대감이나 정호감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의 지금 좌파시는 분들은 숨을 죽이고 윤석열 당선인들을 그냥 뒤흔들어서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업무와 계략을 지금 정도는 아마 모처에서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부정이 아닌 일이다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5.86 운동 큰 정치 세력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사악함의 뿌리를 발본 세곤해야 되고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저는 척결이라는 그런 단어는 좌익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뿌리는 완전히 이번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도려내는 그런 주체인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반의 성공이고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확립해서 부정선거를 제거하고 공명선거의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면 또다시 좌익들에 의해서 정권이 탈취당하고 부정선거라는 악목으로 국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당하면 된다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훗날 듣게 되신 국민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건설적 긴장감을 갖고 파괴적 긴장감이 아니고 건설적 긴장감을 갖고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선거를 조작질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방송을 들어서 보신겠지만 서울시 분석은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스 HSTV가 잘 분석해서 내놨습니다. 내일 9시 공병호와 함께하는 방송에서는 파트너스 HSTV님을 모셔가지고 전국 차원에서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조작 행위가 있었고 조작 방법이 동원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께서 채널을 찾아주시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 규모를 좀 더 소상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월 10일 날 파트너스 HSTV가 발입한 바라에 의하면 이미 종로구 같은 경우는 24% 정도의 격차를 윤석열 후보가 냈습니다. 24% 종로구가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낙마를 했죠. 이낙연 후보에게. 물론 그 낙마는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아주 건수한 차이로 패배했거나 아니면 거의 성불독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조작을 통해서 아주 심하게 4.15 총선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심하게 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아마 보정값이 상가 얼마인가 이렇게 가장 최고도의 조작값을 동원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낙연 후보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권 고지에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조작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를 낙마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4%를 더 얻었는데 이 같은 일이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전남, 전북, 피암, 광주 이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권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무려 14.45%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죠. 14%의 차이를 낸 겁니다. 종로구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에 아주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조차 14.45%를 당일 투표에서 더 얻은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3.9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서울의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 좌익들은 무자비합니다. 다음에 구속이 돼가지고 어떤 운명에 차하게 될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한 사람입니다. 이번 3.9 대선은 반드시 그들이 승리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조작제를 한 겁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50% 이상 정도를 다 얻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가운데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이상이고 다만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50% 미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꺾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평균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3.16% 윤석열 후보가 42.86%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0.3%를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이 착하게 전국적인 차원에 그대로 다 일어난 겁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14%대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10%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현상이 서울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 하나지만 그것이 전남, 전북, 그런 광주를 제외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 10%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0.6%인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근영 씨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생각 없이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선관위의 국장급 간부들뿐만 아니고 그의 척건들이 다 부정선거에 동원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전폭적으로 부정선거에 동원이 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아마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관여가 되면 진역형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연금 등이 다 박탈이 됩니다. 한 사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주범들은 사형제도를 부활해서라도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죠. 1960년도 3.15 부정선거의 최윤규가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런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는 득표율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하고 당일투표 정서를 빼면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 격차가 나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빼기를 하게 되면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고 3%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대의 차이가 나온 겁니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한 10몇%대 11%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대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11% 정도가 나온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2%가 나오는 겁니다. 22.2%가. 그러니까 얼추 얼마 정도를 조작했는가 아니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2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까무라 칠 일입니다. 제가 참 통탄하게 되는 것은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그 조작한 활동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각인이 되는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에 각인이 됩니다. 범죄 행각이.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도 범죄가 어떻게 발각됐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선거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당시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분석해서 올린 것을 제가 그걸 포착해 가지고 새벽에 널리 알리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공론화가 크게 됐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테이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종로구가 14.4% 정도입니다. 중구가 12.53%입니다. 13.22%가 용산구입니다. 성동구가 11.86%입니다. 모든 지역이 10.57%가 서울시 검천구입니다. 모든 지역이 10%대 이상으로 사전투표에서 더 얻은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4.15 부정선거가 판박입니다. 이거를 덮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부정선거로 이렇게 하면 국정운용에 무슨 동력의 지장이 생기니까 이번에 그냥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국민의 신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잘 안다고 표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든 좌파 정권의 연구직권은 브레이크를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표를 뜬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일어나고 또 2020년 지방선거에도 일어날 건데 여기에 침묵하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러면 윤석열 당선인도 그냥 각오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가 경고하는데 적당히 묻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한 죄가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피해가 되니까 적당히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이때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정치인들에게 절대 맡겨놓을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무지막지한 선거 조작을 선거 때마다 행하는 선거는 그런 주체와 하수인들을 이번에 완전히 청소를 해야 된다. 선관위 조직은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대청소가 없으면 그러면 또 특정 정치 세력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부역하거나 협력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수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종로구의 마이너스 12.57%입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중구는 뭐죠? 마이너스 뭡니까? 뭐 십 몇 프로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다음에 용산구는 마이너스 11.75%입니다. 그다음에 성동구는 마이너스 10.24%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10%대로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14% 정도를 더 얻었으면 사전투표에서 14%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10%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10%고 한 사람은 플러스 10%니까 합치게 되면 20% 정도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부정선거에서는 특히 3구 대선에서는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가 보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 출신 가운데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초창기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도 있지만 물론 사심도 강하겠죠. 사심이 있기 때문에 눈이 사심 있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을 공략할 수가 있으면 복잡한 그런 현상이나 사건도 쉽게 이해하라 할 수도 있죠.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매끄러 뷰 거시적 시각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뷰 미시적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금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그냥 중학교 나오신 분이나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독수리 시각 거시적 시각은 뭐냐 높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 계시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 10%대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쪽에 밀려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작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것은 뭐냐 1에서 3%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덜죽날죽해야 됩니다. 덜죽날죽.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그런 선거에서 보면 대개 여러분들 A후보와 B후보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크기는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분포모양은 예를 들면 정로구에는 플러스 1% 그다음에 중구에는 마이너스 1% 용산구에서는 3% 플러스 3%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덜죽날죽 덜죽날죽 이렇게 그래프가 덜죽날죽 덜죽날죽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배치가 돼야 그것이 자연수 조작되지 않는 선거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하고도 감방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도덕놈입니다.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 꼭 같은 테이블이 나왔는데 그거를 무시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하태경입니다. 오신환입니다. 이영희입니다. 강성규입니다. 권영세입니다. 정진석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홍성대 씨가 전주고 상상고등학교를 장립하신 홍성대 씨와 쓴 수학정석을 배웠을 겁니다. 수학정석의 마지막 부분에 통계기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기초만 보더라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커질수록 A포본 집단과 B포본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으면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4박 5일의 격차를 두고 사전 투표도 참여하시고 또 일부는 당일 투표도 참여하셨으면 그 표본 수가 각각 1천만 이상 증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바로 각 후보의 득표율이. 그런데 이렇게 미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플러스 10%대가 나오고 한 사람은 마이너스 10% 이런 종류의 범죄가 4.15 총선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3부 대선에서 똑같은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갖고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분석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장 이준석이 물러나야 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감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권영세 씨 물러나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전투표 동료로 여러분 국민들을 몰고 간 것은 엄청난 상황 판단입니다. 김기현 씨 물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 동료에 나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뭘 꿈꾸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냥 타협에서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모할 겁니다. 각자가 살기 위해서 탄핵과 통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이래서 나도 그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 부정선거의 원조를 찾아가기보니 결국 탄핵부터 시작이 되니까 정치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패착을 뒀다 잘못된 결정을 뒀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순리인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선거는 파트너스 HSTB님이 표현한 것처럼 개판선거입니다. 개판선거. 이긴 것이 기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표를 20%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